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대한민국 1등 전문가 이시현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부과학약품입니다. 종목 코드은 003-00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년제 2020년 8월 18일 오후 12시 반을 향해가는 시간입니다. 자 어제 주말 동안 연휴 동안 굉장히 큰 문제가 터졌어요. 자 어떤 문제냐 지금 현재 코로나 팬덤이 다시 한번 유행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정도로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자 뭐 200여 명이 이제 확진자가 나왔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오늘도 진단키트라든지 이제 관련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조금씩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부과학약품 같은 경우에 제가 지속적으로 부과학약품을 미는 이유가 있죠. 자 이 지금 부과학약품은 정말 큰 급등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자 단 한 번도 없이 중장기 우상향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끌고 나가는 지금 모습으로 지금 차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조금 힘드실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마땅히 큰 상승도 없고 하지만 횡보적인 하락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한 번 상승이 나왔다면 쭉 너무나 오랫동안 하락이 나오고 한 번 상승이 나오고 너무나 오랫동안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 개미 여러분들 개미잖아요. 개미들은 이거 견딜 수가 없는 시기의 차트라고 저는 봐요. 자 그런데도 여러분들 중에 견디시는 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큰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현재 부과학약품의 자회사가 있죠. 부과학약품의 자회사가 하고 있는 이제 임상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임상이 이제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이 이상이 지금 잘 마무리가 되면 이 지금 자회사도 지금 코스닥에 상장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있죠. 이것도 하나의 재료예요. 자 충분히 재료가 됐고 이 지금 부과학약품이 100%의 자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이 100%의 자회사는 이제 부과학약품이 어느 정도 상장을 한다 그러면 이득을 챙길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또 제가 말씀드렸죠. 부과학약품의 또 자회사가 하나가 또 있어요. 자 이 지금 자회사가 있는데 이 이름은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에 이 지금 정확하게 이름을 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회사를 언급을 해주셨어요. 제가 뭐 답변은 안 드렸지만 그 회사가 맞아요. 자 그 회사가 맞고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분명히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사가 아직은 안 나왔지만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부분에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자회사 이슈예요. 이게 자회사 이슈로 이 두 가지가 이미 재료가 지금 충분합니다. 부과학약품 재료가 충분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레보비르죠. 자 레보비르인데 자 이 레보비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레보비르가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이 뭐 한번 짐작을 해보시면 돼요. 레보비르는 곧 임상 결과가 나옵니다. 자 레보비르는 임상이 이제 10월 10월이 되면 임상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임상을 진행하고 나서 응급 사용 승인까지 지금 같이 나아가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자 이 응급 사용 승인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자 그렇지만 저는 나온다고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지금 이 지금 렘데시비르라는 약도 똑같아요. 부작용이 있고 충분히 치료제로서 임상적으로 임상 데이터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이 지금 렘데시비르도 밀어줘서 나왔어요. 자 치료제로 나왔어요. 결국에 치료제로 나왔을 때 이 상업성도 무시를 못합니다. 이 상업적으로 이 나라가 밀어주지 않는 이상 이걸 쉽게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밀어준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응급 사용 승인을 내서 이 레보비를 통해서 이 중증 환자들을 어느 정도 케어를 해보겠다. 우리나라에도 치료제 중증 환자를 위한 치료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 중증 환자를 위한 치료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레보비를 랑 나파모스타트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나파모스타트 임상은 이미 내년에 내년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이 중증 환자를 위해서 지금 약품을 낸다 그러면 올해 안에 낼 수 있고 아니면 내년 초라도 빠르게 낼 수 있는 약은 유일한 게 지금 부강약품의 레보비를 유일해요. 유일해. 유일합니다. 유일. 왜냐하면 없어요. 약이 없기 때문에 이 부강약품의 레보비르가 조금 임상을 잘 거쳐서 우리나라에서 잘 하길 바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때문에 저는 레보비르가 분명히 조금 부작용적인 문제가 있는 약이긴 하지만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도와주면서 어느 정도는 재료가 충분히 터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심풍지약의 피라맥스 나파모스타트 레보비르 이런 식의 치료제는 순차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레보비를 아직 심풍지약처럼 뜨진 않았지만 제가 심풍지약이 엄청나게 상승이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심풍지약은 올라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부강약품은 레보비를 안 올라오지 않았느냐. 충분히 앞으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주식에서 보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 부강약품이라는 이 회사는 수급적인 측면이 너무나 뛰어난 부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이 사실은 분명히 빛을 발휘할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간적으로 하락을 하더라도 지금 전체적인 물량 자체를 지금 외국인과의 개인 계좌로 이제 옮겨가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엔 흡수하는 모습을 저는 이제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부강약품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저는 조금 더 가져가 봐도 좋은 이제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자 그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이제 여기 AP투자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제 AP투자연구소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길 클릭해보시게 되면 쭉 이제 매일마다 이제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지난주 금요일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실시간으로 이제 장중에 이렇게 장중 시황도 한번씩 읽어드리고 이제 댓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쭉 해주시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추천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목표가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AP투자연구소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불ひきтиров은 내내 연주 ayud 문 storytelling unt 데리ga Nicht 는 ั th